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인사드리는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증시는 제가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주는 아마 제가 주식을 하면서도 기억에 남을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좀 신기한 움직임도 많이 보였었고 증시가 어느 정도는 좀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잘 버티고 있는지 그리고 버텼으면 좋겠는 마음에 제가 또 오늘 좋은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열린 마음으로 한번 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요즘 올 때마다 선물을 많이 준비하는데 오늘도 특별한 선물들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새로운 선물입니다. 사실 지금 장세 어떤 증권 방송을 보시든지 또는 경제 관련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이런 말 끊임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도주 장세 주도주 장세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다면 주도주가 뭔지 또 가는 종목만 간다는데 그럼 가는 종목은 뭔지 굉장히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죠 7월 4주차에 포함되는 종목들을 분석해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주도주들을 분류했습니다. 섹터별로 주도주를 분류해서 분류된 주도주들을 여러분들께 파일로 제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죠.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QR코드 이쪽에 있습니다.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확인됩니다.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3, 1, 1, 2번 참여 코드 입력하시게 되면 제가 있는 톡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 이 톡방에서 참여하는 모든 분께 주도주 모음집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죠. 우리 승리 공식 강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신 거 있을 겁니다.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종목들을 공략해라.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종목들로 매수해야지만, 매매를 해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게 곧 승리 공식이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죠. 도대체 그럼 바닥에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려면 바닥의 위치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들께 바닥 포착 검색길 설정 영상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또한 QR구드 통해서 또는 문자로 샵 377 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제가 있는 톡방 접속하시게 되면 이 또한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도 일요일 오후 8시에 여러분들께 무료 방송, 무료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만큼은 좀 특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어느덧 보니까 7월 장세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8월 장세를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포커스는 8월입니다. 8월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8월에 대한 주도주 분석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8월 시장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려 합니다. 이 또한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것이니만큼 일요일 오후 8시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이 또한 어떻게 참여하나요? 라고 궁금해하시죠.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톡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하단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일요일 오후 8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7시 반 전후에서 제가 참여 링크를 올립니다. 그럼 링크 클릭만 하시게 되면 무료 강의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톡방에 접속하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모든 선물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8월 장세를 파악하는 중요한 무료 강의 시간까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물은 오늘도 오늘의 강의 마지막 턴에 해서 여러분들께 김근우 전문가가 유심히 보고 있는 공략주를 드릴 예정이니까 강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승리공식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섹시 카eremi 자, 승리공식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도, 아, 오늘도죠. 오늘도 중심이론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다만 오늘 많이 드릴 내용 중에 일부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그만큼 이번 주에 좀 유난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시장 이야기 드리기 전에 우리 승리공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왔었고 지금은 어떤 순서인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참 많이 왔습니다. 첫 번째, 주식을 하는 이유라는 오리엔테이션을 출발로 캔들, 거래량, 이평선, 지지화 저항, 추세, 그리고 월봉, 주봉, 일봉, 원칙, 차트 세트, 기본기 총정리 모든 내용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고 지금은 마지막 중심이론 기법 시간입니다. 제가 이 목차를 왜 계속 가져오냐 하면 오늘도 이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순서가 기법 단계다 보니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기들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듣게 되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보신다면 제 톡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주세요. 전문가님 제가 오늘 승리공식 강의 처음 보는데 혹시 처음부터 볼 수 있나요? 그럼 제가 다시 볼 수 있는 링크를 톡방에서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저한테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올려드릴 거예요. 참여 방법 나와 있습니다. 샵 3772번에 문자로 김근우 입력해서 보내시거나 여기 QR코드 있죠? 이 부분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참여 링크 뜹니다. 들어가시면 참여 코드가 있어요. 3112 이렇게 입력하면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접속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왔던 승리공식 오늘 내용은 어떤 거냐면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드렸었는데 내용 기억나시나요? 어떤 이야기 드렸었냐면 여러분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어요. 지수 별로 의미 없습니다. 지금 시장 지수 의미 없어요. 거의 생략하듯이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이제 의미가 있어졌습니다. 우선 이 차트는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인데 하단에 있는 건 거래량이 아닙니다. 거래대금 지표인데요. 시장 거래대금이 꾸준히 오다가 최근에 들어서 빵빵빵빵빵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동안은 비슷했는데요. 이 이유를 몇 가지 꼽을 수 있겠지만 우선 대표적인 거는 수급 불균형에 의한 사실 이게 방송에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쓰이는 용어 중에 광기의 장세다 이런 말도 좀 표현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몇 가지 고시총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지금도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장세로 펼쳐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포스코 그립주 그리고 에코 프로 그립주 추가로 2차전지 금양이라든지 특정 몇 개 종목이 있죠. 일단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 차트인데요. 제가 장중에 캡처한 것이기 때문에 종가상 가격대는 포인트는 맞지 않을 겁니다. 그 점 참고해서 봐주세요. 이날 거래대금 한번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날 거래대금이 코스닥 역사상 가장 큰 거래대금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변동성이 엄청난 시장인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잘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유혹이 발생할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승리공식 보면서 기본기를 배웠고 종목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면서 어떤 종목이 바닥에서 올라갈까 어떤 종목이 안전할까를 판단하게끔 제가 강의를 드렸었고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요. 수급에 따라서 특정 몇 개 종목을 보유하지 않으면 수많은 투자자들이 소외감이 들 만큼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던 장세입니다.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 어제를 제외하고 그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럼 나도 차라리 이걸 살까? 나도 차라리 이걸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주식계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를 빼라.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를 빼라. 지금 파티가 한창을 떠나서 거의 끝물로 갈 정도로 너무나도 수급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특별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에코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에코프로가 주봉인데요. 주봉상 150만 원까지 갔습니다. 153만 9천 원 가격대에 갔는데 지금은 이제 100만 원이에요.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에코프로가 여기서 끝났다. 이제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특정 몇 가지 종목이 시장 수급을 모두 가져간 상태에서 이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다면 올라가는 폭만큼 내려가는 조정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안녕하냐라고 여쭤봤죠.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요. 저는 그러지 마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기본기 닦으면서 공부해 왔잖아요. 지금의 장세가 이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주봉을 가져왔는데 오늘 에코프로 또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DX, 포스코 퓨처M처럼 2차전지 중에서 특별한 종목들, 수급이 엄청 몰렸던 종목들의 분봉상 변동성을 한번 보세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견딜 수 있는 변동성이 아닙니다.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5% 가고요. 몇 분 있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고요. 또 마이너스 갔다가 올라갔다가 막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초고가권 종목에 수급이 쏠려 있을 때 수익을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해요. 흔히 말하는 단타입니다. 예를 들어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해요. 파동을 잘 봅니다. 그러면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런 장소에서 내가 적절하게 들어가서 내 원칙상 손절도 하면서 또 수익도 챙기면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지금 시청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뉴스든 유튜브든 수많은 주식을 다루는 곳에서 2차전지를 가지고 2차전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조명을 비추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그곳에 시선을 두게 되고 시선을 둔다라면 그 전투의 현장에 참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꼭 유의하시라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에코프로라는 종목 예시로 들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알아요. 2차전지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내려갔다가 조정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높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수급이 이렇게 쏠려있는 구간에 여러분 당장에 나도 여기에 욕심을 채워보겠다고 들어가시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넘어간 부분 있죠. 제가 원래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던 장면을 같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종목장세라는 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이 모습을 보라고 했죠. 역종목장세라고 한다. 역종목장세가 뭐였죠? 종목장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과 별도로 개별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상승종목 숫자가 하락 종목을 크게 웃도는 현상. 오늘, 어제는 이 위에 부분이 맞아요. 이전에 어땠습니까? 이와 정반대로 지수는 오르는데 개별 종목들이 있죠. 지수는 오르는데 종목들의 전체 숫자를 보니 하락 종목수가 상승종목보다 월등히 많았던 장세. 바로 역종목장세였습니다. 근데 어제부터에서 장세가 조금 바뀌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다시 이 상단부처럼 상승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순간을 좀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주식을 강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식을 여러분들께 좋은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난 이제 몇 주간, 6월부터 시작돼서 7월까지 펼쳐진 2차 전지의 수급 쏠림 현상은 그만큼 좀 우리 개인들에게 어려운 장세였다. 여러분들께 아마 지금 좀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ADR이라고 해서 제가 이 지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ADR은 상승종목과 하락종목의 숫자에 비례한 지표입니다. 즉 100이 되면 상승, 그리고 하락이 5대 5가 됩니다. 이게 100에 대한 지표예요. 그리고 75가 되면 과매도 구간입니다. 즉 하락종목이 굉장히 많은 구간이 되는 거고요. 120이 넘어가면 과매도 구간이 됩니다. 상승종목 수가 너무나도 많은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일자별로 한번 볼까요? 과거에 어땠습니까? 7월 1일, 24일, 25일, 27일 코스피입니다. 다 70대예요. 굉장한 과매도 구간이었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60대도 갑니다. 굉장한 과매도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자로 해서 80대로 올라왔습니다. 즉 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 이틀만 가지고 제가 앞으로의 장세를 100% 이렇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톡방에 있는 분들께 지금 자주 잔소리 드리는 것이 시장을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라. 아직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야, 그래야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이제 워렌 버핏이 자주 하는 말 있죠. 어디를 가서도 1차적으로 여러분의 돈을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뭡니까? 첫 번째를 지켜라. 돈을 지키는 게 출발이 돼야 됩니다. 언제든지 지금과 같은 장세는 닥칠 수 있어요. 제가 ADR 지표를 보여드리는 것도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을 지키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하셔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중심이론 강의 다시 한번 복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기억나셔야죠? 중심이론 강의의 핵심은 뭐죠? 바로 이 장대양봉입니다. 장대양봉 보게 되면 여기가 시가 부분이고요. 여기가 고가고 여기가 종가입니다. 제일 유심히 봐야 되는 구간이 어디라고 했죠? 바로 이 시가 그리고 종가 그 중심의 선을 긋는다. 그리고 이 중심부터 우리는 매수한다라고 했습니다. 중심 위에서는 매도 중심 밑에서는 매수하는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죠. 또 하나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바로 바닥에서 출발할 때 발생하는 장대양봉을 근거로 삼는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되었건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나서는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속방에서도 항상 잔소리 드리는 거 있죠? 이 고점대에서 뭐가 발생한다? 이슈, 호재, 뉴스가 여기서 빵빵빵빵빵빵빵빵 발생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모든 종목은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종목은 내려가죠. 하락하고 하락하고 하락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락을 한 다음에는 바닥에서부터 눌림을 줍니다. 그러다가 대량거래와 함께 장대양봉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중심이론 기법은 출발하는 겁니다. 바로 이 중심의 선을 다 긋고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노트북으로 여러분들께 실제로 보여드렸죠. 봉 중심선 긋는 법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예시 종목 바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시 종목 첫 번째는 대봉의 레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이죠. 6월 15일에 제가 종목상담 119라는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시드렸던 종목인데 참고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세가 7월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손절가를 이탈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해준 종목입니다. 다만 중심이론 기법으로 이 종목을 보게 된다면 어떨까라고 보시라고 제가 예시로 드리는 것이지 제가 수익률 리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늘 날짜로 상한가에 도달하게 되면서 여기 있죠. 만약에 보통의 상한가는 갭을 또 발생시키니까 수익률이 좀 더 늘어나게 될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중심이론 기법을 이 종목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우선 중심이론 기법 적용하기 전에 이 종목이 충분히 하락했는지 바닥에서 출발하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뭘 통해서요? 주봉 통해서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2020년도입니다. 그리고 8월 보니까 16,2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쭉 흐르면서 조정을 받죠. 그리고 이 밑에 쫙 보세요. 지금 최저가가 저쪽에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가 7,000원 미만 구간입니다. 1만 6,000원이었던 종목이 6,000원대 가격에 왔어요. 굉장히 저렴해졌죠. 그리고 바닥에서 움직임을 주다가 대량거래와 함께 장대양봉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종목으로 중심이론 기법을 적용해 봐야겠다고 바로 생각을 해야겠죠. 출발해 보겠습니다. 대량거래 장대양봉이 바닥에서 발생을 했고 저는 바로 봉 중심선을 그었습니다. 자, 중심때부터 제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장대양봉 바로 다음 날부터 매수 들어갑니다. 저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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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제가 중심이론 기법은 중심 밑에서 매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규칙이 있죠. 하락할 때만 추가 매수한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한 5천만 원으로 한다고 봅시다.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조금 조금씩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네? 안 삽니다. 다시 내려올 때 또 삽니다. 또 내려가네요.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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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막 장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심이론 기법의 핵심입니다. 대량 거래를 우리는 신뢰하고 대량 거래가 발생한 종목을 신뢰하고 천천히 빠질 때마다 사게 되면 빵빵빵하는 상승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대봉 LS는 굉장히 가파르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분할 매도 하셨으면 굉장히 큰 승률이 발생했을 겁니다. 다만 제가 중심선부터 현재 발생한 고점대까지 상승률을 계산해 보니까 49.57%가 상승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더 올라간다면 이게 또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가 대봉 LS라는 종목을 예시로 봤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 지난주에 공부했던 종목들 기억나세요? 이 중심선에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반복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매매했죠? 어떻게 매매했죠?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를 반복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중심이론 기법을 한층 내가 좀 응용을 해볼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중심선 위에서 자꾸 매수를 합니다. 대량거래가 나왔고 앞으로 상승할 거니까 여기서도 사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봐요. 이 기법은 그런 기법이 아닙니다. 이 중심선 위, 즉 상승할 때 돌파하는 구간에서 하는 매매는 이 중심이론 기법이 아니에요. 중심이론 기법의 핵심은 눌림에서 잡고 눌림에서 조정받을 때 잡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간결한 방식인 겁니다. 아셨죠? 이 기법을 보다 잘 활용하시겠다고 어렵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동평균선이 하단부에서 수렴을 하고 있죠. 근데 상승을 할 때 보면 이동평균선이 이 위에서 있고 여기서 저항을 몇 번 받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본기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여기서도 한 번 매수해 볼 만한 겁니다.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은 내용을 기법에 포함하시면 안 돼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봉을 봐야겠죠. 제가 왜 주봉을 한 번 더 보냐면 이 전과의 차이점을 한 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원래 이랬어요. 이랬어요. 이 장면 잘 기억하세요. 이랬던 대봉 LSD 주봉이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지와 저항 배웠죠. 전고점 구간 돌파했고요. 전전고점 구간도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익 실현하는 구간은 지지와 저항을 활용해서도 맞춰볼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린 내용을 이 종목에도 대입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종목에 대입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판서로는 여기까지만 강의를 드리고 이제 노트북을 켜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 번 중심이론 기법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얘기를 추가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하단 보시게 되면 저 김그누가 있는 톡방에 접속하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샵 3772번 누르시고 김그누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게 아니라 QR코드를 하고 싶으시다면 휴대폰 카메라로 이 QR코드를 쫙 가져다 대시면 참여 링크 하나 뜰 겁니다. 둘 다 똑같아요.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112번 누르면 제가 있는 톡방 접속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톡방에 오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로 오늘 새로운 선물입니다. 지금 주도주 장세이기 때문에 주도주 모음집 여러분들이 8월 장세에서 활용할 만한 종목들을 종목들 중에서 주도주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이 모음집 파일을 직접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 바닥포착 검색기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바닥포착 검색기에는 이 승리 공식의 핵심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 꼭 받아가시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내가 좀 주리인이다. 주식을 이제 시작한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려고 한다라면 무조건 받아가세요. 무조건 바닥에 있는 종목부터 연구를 시작하세요. 그래야 제가 고수들은 이 위에서도 매매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단계까지 실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 해야 되는 단계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다 무료입니다. 톡방 오셔서 꼭 받아가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무료 방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물로 주도주 모음집 여러분들께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주도주 모음집을 받아도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돈 버나라고 분명히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월에 대해 8월 어떤 시장으로 흘러갈지 또 8월에 주도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무료 강의 시간 일요일 오후 8시부터 준비해 두었으니 이 또한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일요일 오후 한 7시 반쯤 되면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하면 모든 분들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편하게 제 톡방 들어오시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부터는 노트북을 켜고 승리공식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채널 고정하세요. 채널 고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과 분석을 할 텐데 우선 제가 시장의 이번 주 특이성에 대해서 오늘 강의에서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길래 개인 투자 분들이 위험하니까 하지 마셔라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지 같이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우선 가장 큰 화두죠. 에코프로 BMA라는 종목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차트 볼게요. 에코프로 BMA입니다. 지금 일봉상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이 올랐네. 많이 내려왔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같이 분봉상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분봉상 모습인데요. 자, 대형주. 에코프로 BMA면 고시카총액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진입을 하시잖아요. 버티기가 진짜 힘듭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오르락 내리락 폭이 심한 종목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제가 당연히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야겠죠. 제가 한번 살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차트를 좀 더 보기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또 핫했던 종목이죠. 포스코 DX라는 종목 볼게요. 비슷한 움직임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공부해 볼 만한 종목들, 우리가 지금부터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이 고시총주 엄청난 변동성을 지니고 있는 종목들에서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시장, 시장 어디든 경제를 이야기하는, 주식을 이야기하는 어디든 이곳을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 힘 빼고 보자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이오주를 한번 유심히 보셔라. 슬슬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어제 날짜로 해서 바이오주, 그리고 2차 전지에 조금 눌려있던 반도체 종목군에 수급이 좀 쏠리게 되면서 큰 상승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바이오는 오늘 조금 눌림을 주었지만 반도체주들은 충분한 상승을 또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2차 전지에 시선을 두긴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도주기 때문에 시선을 두긴 둬야 되지만 여기에만 국한돼서 보고 있지 않고 이 외의 섹터들, 이 외의 테마들 제가 같이 분석하는 시간들을 여러분과 마련도 했잖아요. 무료방송 통해서 배워보시면서 한번 시선을 좀 나눠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우선 시장 이야기는 오늘 많이 드렸으니까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이론 기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도 예시 종목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자,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제가 4월 20일 날 TV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방송 제시주로 드렸던 오상자이엘이라는 종목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같이 보실게요. 자, 우선 좀 늘려 보겠습니다. 제가 제시드렸던 게 4월 20일쯤이 됩니다. 자, 이날이죠. 이러니까 이 종가부터 해서 사실 단시간 안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봅시다. 몇 거래일 안 되는데 한 30% 정도 상승을 해 준 종목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제시드렸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큰 수익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자, 이 종목을 그럼 우리는 중심이론 기법에 적용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봉을 봐야겠죠. 주봉 봅시다. 자, 차트를 좀 땡겨서 자, 잘 보이시죠? 보이시죠? 2020년도 4월에 보면 2만 200원이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2022년 10월에 보면 4천 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굉장히 저렴해졌죠. 그렇죠? 그리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구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일봉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2년 11월쯤 해서 대량 거래와 함께 장대 양봉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웠던 대로, 배웠던 대로 해볼게요. 자, 봉 중심선 그대로 클릭을 한 다음에 일봉상 대량 거래 장대 양봉에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이때로 돌아가 볼게요. 돌아가 볼게요. 자, 여러분 어디서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봉 중심선에 닿으면 그때부터 매수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 중심선 안 주네요. 근데 한도가 전에도 매수해도 된다고 했는데 안 주네요. 아, 그리고 올라가네요.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구간, 중심선에 터치를 아예 안 하잖아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의 지지 때, 전, 예를 들면, 전 저항 때이면서 최근에는 지지가 발생하고 있는 이 이동평균선, 61선인데요. 자, 이런 구간을 포착하셨다면 중심이론을 이 평선과 함께 체크하셔도 됩니다. 어, 근데요. 저는 이동평균선은 잘 모르겠어요. 중심선에 안 닿으니까 매수 못했어요.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보이는 것만큼 하는 겁니다. 중심이론과 이 평선을 결합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드린 내용의 국한대선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의 것을 포함하시면 안 돼요. 자, 못 썼다고 보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넘어가세요. 다른 종목 하시면 되잖아요. 자, 근데 이 상승을 주고 나서 중심선 가격을 줍니다. 자, 그럼 어떡하죠? 어? 어, 올라갔는데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어, 근데 제가 항상 유심히 바라보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주봉상 어떤 위치인가? 주봉상 바닥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럼 다시 중심선에서 한 번 더 매수해 보는 겁니다. 자, 넘어갔네요. 다시 과거로 가봅시다. 자, 과거로 가봅시다. 과거로 가봅시다. 자, 중심선 닿았습니다. 자, 매수 들어갑니다. 중심선에서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못 샀죠? 전파동에서는 못 샀습니다. 근데 이번엔 가격 주네요. 매수, 매수. 자, 두 번 정도의 매수 찬스 졌고 매수, 매수 했어요. 그리고 올라가네요. 자, 이제 매도할 타점을 한 번 봅시다. 어? 중심선과 점점 멀어지는데요. 이때부터 우리는 뭐다? 분할 매도가 시작된다. 분할 매도, 분할 매도합니다. 조금씩. 예를 들어 100만 원, 100만 원 샀으면 이제 10만 원, 20만 원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기 시작합니다. 팔기 시작해요. 어? 그리고 내려오네? 안 팝니다. 안 팝니다. 내려오면 안 팔아요. 올라갈 때 팝니다. 올라가면 팔아요. 어? 또 내려오네? 안 팔아요. 대량 거래 장대 항목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수익도 꾸준히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량 거래 장대 항목이 딱 발생했어요. 그럼 고점대에서 분할 매도를 했겠죠. 제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100만 원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어? 15% 정도면 나는 만족해. 그러면 전량을 매도하셔도 돼요. 근데 어? 바닥에 있는 종목이잖아. 나는 조금 더 욕심 부려볼래. 그러면 10%, 20%만 매도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대량 거래 장대 항목 확인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한 번 봉 중심선을 그어보는 겁니다. 돌려서 중심선을 그어봅니다. 이 밑으로는 우리 매수하는 겁니다. 위로는 매도, 다시 밑으로는 매수. 이 작전을 다시 한 번 피겠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다시 한 번 첫날부터 매수 찬스를 주죠. 매수, 매수합니다. 그랬다가 3거래일제 되는 날 또 상승을 합니다. 또 일부 매도하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 매도. 반복합니다.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해요. 너무 많이 내려가는데 이거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렇게 이격이 발생할 때에는 어떤 걸 기준으로 생각해라? 주봉상, 이 오상자이라는 종목이 바닥에 근접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바닥에 근접해 있다라면 매수하면 돼요. 똑같습니다. 매수, 매수. 매수, 매수합니다. 계속 매수, 매수, 매수했죠. 그리고 올라가네요. 어떻게 하죠? 매수해요, 안해요? 안합니다. 올라가기 시작하면 매수 안해요? 더 내려가네요. 더 매수. 계속 내려갑니다. 매수, 매수, 매수했죠. 자,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게요. 아, 너무 오래 걸리네. 뭐야, 중심이론 한다고 해서 캔들 발생한 뒤로 벌써 한 달, 두 달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어, 그러다가 큰 상승이 발생한 다음에 종가상 내려오는 캔들이 발생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중심이론 기법은 내려갈 때마다 매수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평단 어디 잡히겠습니까? 점점점 하단부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이 캔들부터 이미 이 캔들의 고점대에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수익이 발생하면 또 매도를 해보세요. 굉장히 자유로우면서도 단순하고 간결한 기법입니다. 잘 보세요. 자, 봅시다. 그러고 나서 이따가 갑자기 갭 상승 줍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갭이 발생할 땐 뭐라? 갭 상승이 발생할 땐 어떻게 해라? 수익 실현해라. 이때 한 번 또 매도하는 겁니다. 분할 매도하는 거예요.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인데 우리가 바닥에 내려올 때 계속 매수를 했더니 이미 중심선은 충분한 수익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갭이 큰 갭이 발생합니다. 자, 또 분할 매도하세요. 분할 매도하세요. 또 물량을 들고 있죠. 그리고 나서 17%가 올라가는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할 때에는 기존에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 분할 매도 할 때와 좀 더 다르게 좀 더 크게 분할 매도해도 되겠죠. 자, 이거 매도량, 매수량은 여러분들 원칙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이 기법은 매도, 매수량까지 여러분들에게 제한을 두지 않아요. 매수, 매도의 시기와 시점 그리고 타점만 잡아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기준에 맞게 하세요. 안전한 걸 좋아하는 분들은 3%만 수익이 나면 전략 매도하셔도 돼요. 안전한 걸 좋아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닌데요, 저는 바닥이니까 좀 더 크게 볼래요. 한 10% 볼래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대신 그 구간 자체를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 매수의 기간 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에 매도, 매수의 횟수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대량 매도했습니다. 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니까. 그리고 나서 중심선을 또 그어보는 겁니다. 자, 중심선 세 번째 긁고 있어요. 5,895원이 잡힙니다. 또 보겠습니다. 바로 첫날부터 큰 하락이 발생합니다.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라고 했죠. 중심선부터. 매수, 매수, 매수가 되는 거예요. 조금씩 하는 겁니다. 또 떨어지네요. 매수하세요. 그랬더니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또 발생합니다. 이번에 거의 상한가까지 터치했죠. 자, 반복하는 겁니다. 또 중심선을 그거 보는 거예요. 4월 27일 날 발생했잖아요. 우리는 수익실현을 하고 수익실현을 하고 내려오면 또 매수하고 올라가면 매도하고 매수하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참고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기법이라는 게 원래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강의 있잖아요. 어차피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예시 종목도 매주 가져와서 여러 종목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다시 보기 보세요. 하단에 보는 것처럼 제 톡방 접속하시면 제가 다시 보는 방법 말씀드릴 거거든요. 샵 3772번으로 김군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하시거나 지금 여기처럼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참여 코드 입력하라고 떠요. 거기 3, 1, 1, 2번 입력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 톡방 접속하신 다음에 전문가님, 저 공부하려고 하는데 다시 보기 보고 싶어요라고 말씀 주시면 제가 다시 보기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 번에 이해 안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봐야 알 수 있어요. 다시 보게 되면 또 다른 내용이 들릴 겁니다. 아셨죠? 꼭 유의하세요.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장대 양봉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장대 양봉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중심선선 걸게요. 그리고 잘 안 주네. 근데 한두가 찬스 줬죠? 여기 보세요. 이날 이날. 딱 한두가 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라? 한두가 위에서 정도는 매수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1차 매수하는 겁니다. 근데 다음 날 바로 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고가 기준으로 보면 4.65% 상승합니다. 그럼 어떡해요? 분할 매도 하세요. 샀잖아요. 매도 하세요. 그리고 또 지나 봅니다. 바로 또 내려오죠. 중심선 아래에서 매수 들어갑니다. 매수 매수. 어떡하지? 너무 많이 내려가는데? 너무 많이 내려갔는데요? 괜찮아요. 이 구간이 지금 고점대가 7,000원이죠. 중심선이 6,300원입니다.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6,300원에 선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러분. 아직도 바닥이에요. 괜찮아요. 바닥 구간에서 발생하는 장대양봉이잖아요. 괜찮아요. 주봉상 최근 파동 기준으로 바닥 구간이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다시 1봉으로 들어갈게요. 내려갔습니다. 괜찮다고 했죠?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보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니죠. 전으로 들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차트가 지금 주봉 갔다 1봉 가니까. 다시 한번 내려갈게요. 내려갈게요. 안 내려가네요. 올라가네요. 올라갈 땐 어떻게 해라? 분명히 우리가 내려갈 때마다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2캔들, 5월 31일 캔들 정도의 고점이면 충분히 수익 실현 구간을 또 줍니다. 일부 또 매도하세요. 1, 2% 수익 구간이라 너무 작은데요. 여러분, 은행 이제 생각해보세요. 1년에 몇 프로 주나요? 1%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기껏해 한 달 지났어요. 수익 실현하세요. 넘어갑니다. 올라가네요. 갭 주면 어떻게 해라? 매도해라. 갭 주면 매도해라. 갭이 3.43% 발생했어요. 매도하세요. 매도하세요.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합니다. 올라갈 땐 매도. 자, 그러다가 고점 기준 11.92% 상승하는 캔들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매도하는 겁니다. 매도하는 거예요. 빠지네요. 매수하세요. 자, 지금 이 위에 있는 6,360원 선 기준입니다. 자, 또 밑에서 기네. 어떡하지? 이 종목도 빠지는 거 아니야? 지금 2차 전지만 가는데 이거 오상자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바닷건이잖아요. 바로 또 거래 발생하잖아요. 매도하세요. 25% 상승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중심선부터 빠질 때마다 매수했기 때문에 평균 난가가 이 하단부에 잡혀요. 한 20%는 상승했단 말이에요. 많이 매도하세요. 이 정도 수익 보셨으면. 자, 그리고 났더니 지금은 이 위치에 있더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더라. 물론 이 기법은요. 완성이 되는 거는 단순히 이 종목의 이 기법이 적용될 때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기본기. 당연히 필요하고요. 두 번째,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 갑자기 최근에 은봉, 은봉, 은봉하면서 빠지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제가 설명드렸던 수급 불균형에 의한 시장의 극솔림 현상이 발생했잖아요. 오상자에 일은 아쉽게도 대형주, 고시총주가 아닙니다.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건 고시총주였고요. 엿었고요. 그렇다라면 조정을 받고 있는 개별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상자에 일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판서를 통해서 중심이론 기법 한 가지 설명을 드렸고 오상자이엘이라는 종목을 같이 노트북 펴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한 번에 이해가 안 갈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보면 됩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주식은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했을 때 여러분들 실력 발휘도 할 수 있는 거고 수익도 볼 수 있는 거고 수익에 대한 지속성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해 안 되면 다시 보고 또 보고 하면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안내 말씀 드릴게요. 제가 선물을 이제 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여러분 방송 중에 보면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선물 언제 주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방송 끝나는 시점에서 바닥포착 검색식도 드릴 거고 주도주 모음집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방송 보시면서 기다려주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께 제가 공략주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김근우 전문가가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공략주 어떤 건지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되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의 공략주는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한 종목일 겁니다. 이 종목을요? 하고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떤 종목이냐 하면 차트같이 보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냐? 바로 시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부터 해서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코로나 초반부부터 해서 급등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우리 머릿속에서 좀 잊혀진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을 왜 가져왔는지 같이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선 최근에 미국의 AACC라는 미국 임상화학회가 있습니다. 미국 임상화학회에서 분자 진단 대중화를 위한 솔루션을 제시한 기업이 바로 시젠이라는 기업이고요. 지난주에 코로나19 평균 확진자 수가 3만 6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시젠처럼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직전주와 비교했을 때는 35.8%가 증가했다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테마가 앞으로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 바이오주가 지금 바닷건에서 꿈틀꿈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잘 매수해볼 만한, 잘 매수한다는 사실은 안전한 종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은 대표적인 게 시젠이기 때문이기도 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럼 차트상 이유도 한번 찾아볼까요? 우선 주봉입니다. 우리 항상 공부하는 주봉이죠. 주봉상 위치 한번 같이 볼게요. 시젠이라는 종목,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8월에 16만 1,900원 갔습니다. 지금 2만 원이에요. 정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하락을 했고요. 일봉상 보시게 되면 바닷건에서 대량거래와 함께 장대양봉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어제 날짜, 7월 27일 기준으로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좀 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어떻게 드릴 거냐. 시가는, 죄송합니다. 매수가는 7월 31일, 즉 다음 주 월요일 시가 이하에서 매수한다라는 가정화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최근 고점이죠. 단기 고점인 2만 4,400원을 1차 목표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 단기 저점입니다. 차트를 좀 늘려보면 단기 저점이 나오는데 19,250원을 손절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절가를 드리는 것이지 사실 바닷구간에서 이렇게 거래 발생하면서 다지고 있는 종목들은 천천히 모아가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참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다음 주 장세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테일한 내용을 할 시간은 많이 없어요. 강의 마무리할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8시부터 해서 8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분석을 드리는 시간 분명히 가질 거고 추가적으로 8월에 주도주로 뽑을 만한 종목들을 제가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분석하는 시간 드릴 예정이니까 자, 여기 지금 시간 나오죠? 7월 30일 일요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8월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겠다. 아, 김근호 전문가가 이런 관점을 보고 있으니까 나도 이런 관점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제가 요즘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매주 이렇게 시장 분석 그리고 주도주 분석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제게 이제 덕분에 좀 수익을 봤다라고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7월이 마무리되고 8월이 시작되는 주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종목도 엄선했고 섹터도 엄선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 톡방 참여하시는 분들께 제가 선물 다 드린다고 했죠. 먼저 첫 번째 주도주 모음집입니다. 7월 4주차 주도주 최근 따끈따끈한 주도주들을 엄선해서 압축한 집입니다. 모든 종목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괜찮은 섹터들 위주로 모아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나오죠. 돈 버는 기술입니다. 주도주 장세이기 때문에 주도주 공부는 꼭 필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주도주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이 모음집 꼭 받아가시라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두 번째 선물. 승리 공식의 핵심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종목 찾으려면 바닥이 어딘지 알아야겠죠. 바닥 포착 검색식 통해서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 노출되게 제가 세팅해 두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 시장에 2,500개 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 언제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식에서 나오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부터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단 바닥 포착 검색식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바닥에서 올라가는 기준이 확립된 걸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대신 바닥 포착 검색식 나오는 종목들 몇 개 없으니까 그중에서 분석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유의사항으로 참고사항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장세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차전지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은 좀 상승을 해주었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 변곡점 구간이기 때문에 2차전지를 비롯해서 2차전지 중에서 고시총주들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들이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아직 확실치 않은 변곡점 구간입니다. 보수적인 관점은 앞으로 당분간 유지해야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근호 전문가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섹터는 의료 AI, 바이오 섹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보니까 벌써 승리 공식 시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많은데 항상 시간이 보면 좀 부족해요. 여러분들 시장 이번 주에 보게 되면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좀 그 와중에 좀 불안감, 공포감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승리 공식을 통해서 기초부터 탄탄히 공부하시게 되면 불안감과 공포감보다는 좀 더 안정감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잡이법에서 인사드리는 이데일리온의 김근호 전문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